Q. 정광호 순서 너무 티나? 몰라 그냥 너무 티나 지금 뭐가? 우리 액스 인구 어설피 다 티나 진짜로? 어떻게 해? 난 다 보이는데 진짜 모르겠어 진짜? 누가 제일 궁금해, 다혜언니? 서경이 언니? 아까 상종 누나 얘길 들으니까 상종 누나에서 좀 궁금하다 서경이 언니 말씀 피하는 거 봐 필사적으로 피하네 그럴 수 있지. 그럴 것 같았어. 그리고 난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... 진짜? 예상했어? 응? 예상했어? 너가 서경영이 좋을 것 같았어. 왜? 잘 어울려, 둘이. 아니야. 왜, 왜 좋아하냐? 아니라고. 되게 부정 안 하네. 아니야. 부정 안 하고, 그렇죠? 뭐래. 잘 어울려. 너도 강태형이랑 잘 어울려. 아, 야. 다리긴. 아, 아. 안 맞아, 나랑. 뭘 안 맞아? 안 맞아. 주은이 형이랑도 잘 어울려. 안 맞아. 그 형이랑 잘 맞잖아. 안 맞아. 그럼 나랑 맞아? 응. 안 맞아. 우린 잘 맞지, 아마. 그건 맞아. 근데 나 왜 좋아해? 안 맞으니까. 재밌잖아. 뭐가 재밌어? 삐걱삐걱. 난 이제 재미없어. 난 이제 힘들어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응?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. 제주도 가서 서경영이 언니한테 내 에베노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. 안 해. 아니, 상관 없어. 진짜 상관 없어. 상관 있잖아. 상관 있잖아. 상관 없어. 아니, 사전 만남 때 그 사람은 또 어디 가고 또 갑자기. 진짜 다 달라. 사귈 때 알던 누나가 다르고. 사전 만남 때 만났던 누나도 다르고. 지금 누나도 달라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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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데? 지금이 제일. 지금이 제일 뭐? 지금이 제일 매력이 없어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힘 좀 내라고. 나 진짜 후회해. 뭘? 여기 나오자고 했던 거? 여기 나온 거. 여기 안 나왔으면 평생 몰랐을 거잖아. 뭐를?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. 헤어질 때. 너는 이거 아니었으면 나한테 해명 안 했을 거잖아. 응. 해명 하고자 했는데 못했지? 응, 못해. 처단 당한 순간부터 그냥 연락 안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 같아. 응, 응, 응. 상관 없었을 거 같아. 오히려 모르는 게? 응.